저기요 이 음식과 어울리는 다른 술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인보다는 쏘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알콜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 이렇게 막 부어라 마셔라 이거는 아닌데 뭔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 음식에 어울리는 술 조금 한 잔 정도는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 음식에 어울리는 술은 뭔가요 라는 문장입니다 유용하겠죠 여러분 네 자 살짝 그 문장의 그 흐름이 한국어랑은 다르니깐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확인 먼저 해 주시고요 네 자 바로 문장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쩌다우 차이라고 했는데요 차이가 요리 음식이죠 그래서 이 요리 이 음식 할 때 중간에 양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리 음식에 대한 양사는 다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핵심 단어입니다 페이라는 건데요 요 페이를 여러분이 쉽게 매치하다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샤머지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섬머지어 무슨 수라고 페이 매치를 하면은 비지어허어 비교적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생각보다 쩌다우 차이 페이샤머지어 비지어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페이가 음식이나 술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옷이나 신발 등등 매치할 수 있는 것들에는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 주셨다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음식 먹을 때 잘 어울리는 술 절대 맞춰서 마시도록 해요 저道菜配什么酒比较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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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道菜配